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말이 공부해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자녀들이요? 자녀들도 공부해라 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말이에요. 자녀도 그렇고요. 자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이 말 하루에 수십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육부의 이영 차관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관님 저도 바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차관님께서도 되게 자녀가 있을 것 같은데 공부해라 이런 말 자주 하세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원생이라요. 그렇게 뭐 이제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자주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하는 편이었나 봐요. 그래도 잘했고 최근에 오히려 논문 열심히 써라 그 얘기나 합니다. 논문 열심히 써라가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부서가 거기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니죠. 교육부가 개최하는 행복교육박람회를 찾으면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조금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스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줄 알고요. 또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것들을 지금 교육부에서 열심히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기부여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이라고 교육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좀 자발적으로 뭐를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해본다든가 토론을 해본다든가 이런 걸 통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바꾸고 있고요. 공부하는 방법 교실도 좀 바꿔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박람회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다 모아서 한번 다 보여드리는 그러한 박람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현장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 과학수사 체험도 있다고 하던데 학생들 호응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땠나요? 저희가 이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전시하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지 말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의 목적 자체가 학생들이 좀 스스로 느끼고 뭔가 이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 새로운 뭔가 길이 있구나. 이런 걸 찾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모든 것을 좀 체험형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과학수사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금융회사에서 일하면 뭘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보이는 VR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가상 현실. 항공기도 또 이렇게 몰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항공기도 좀 몰아봤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호기심이 가는 분야가 많이 있네요. 직접 볼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고. 전시관이 6개 주제로 나뉘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저희가 이제 그 6개 주제관은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학기제관입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전에 수업을 학생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바꾸고요. 오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예체능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직업체험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직업체험 활동하는 것들을 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숲체험도 있고 환경체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게 이제 자유학기제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 정상화과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학교에 가서 모든 것을 좀 다 배울 건 배우고 또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동안의 이제 학교의 변화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결국 교육과정이고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내년 후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것의 주요 내용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을 공교육 정상화과 안에 집어넣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해주셔야 될 텐데 지금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그 다음에가 이제 지방교육 재정 개혁. 그 다음에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일학습 병행제 선척 후진학. 모든 내용들이 그냥 제목만 들어봐도 대충 이해는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또 이 행사가 내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다채롭고 알찬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또 입장료가 궁금한데요. 혹시 무료인가요? 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요?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이고요. 우리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학부모님 또 학생들 또 선생님들 오셔서 이렇게 관람하시고 체험하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 에듀 페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오시면 좀 자세한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워낙 교육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자녀들을 좀 이렇게 장려하면 또 무료로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교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또 교육부에 계신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자 이대에 특혜 입학 의혹적으로 이제 세간이 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밝혀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대에 관련해서 뭐 입학하고 학사관리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 측에서 자료들을 교육부로 제출한 상태고요. 소개를 하는 자료들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네 달 초 11월 초가 되면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제 방침을 정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제출된 리포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육부의 이영 차관이셨습니다.